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온테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단알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64-2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일 오전 10시 5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단알 보시면은 여기서 어쨌든 좀 고가 놀이를 하려는 근데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슈팅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차트 흐름상 지금 여기서 한 번 슈팅이 나와줬죠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종가가 10% 가량 슈팅이 나와주긴 했는데 지금 수급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한 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일단은 방송 전에 이거 항상 해야 돼서 일단은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분석하고 있는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으니까 꼭 투자에만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알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단알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계속 이제 쌓이면서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어 지금 투신 물량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투신 쪽은 단타 물량이에요 그러면 사실 사모펀드랑 투신은 단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기관계는 금융투자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좀 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 그리고 현재 지금 외인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인도 약간 좀 단타성으로 많이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고요 지금 개인 물량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 외인물량 같은 경우에 어 일단은 개인 물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6,500원에서 7,500원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땐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 손해는 아니고 어 외인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더 낮은 6,000원에서 6,500원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럼 결국에는 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때 어 많이 들어와 매집을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요 어 개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도 좀 많이 쏠려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시면 어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어 9,500원 정도 어 부근을 일단은 저는 좀 집어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단타 물량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 여기 부분은 어쨌든 눌림목 구간 찍고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어 하락 후려는 크게 없다 왜냐 이 평선 안에도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단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 주봉 상태로 봤을 때도 어 제가 여기 거래량 최근 거래량 많이 터진 부분 있죠 여기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여기 부분부터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삼각수렴 형태를 한번 그려주면 사실 이제 그 말씀 드렸지만 삼각수렴에서 뭐 W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V, U자 패턴 이런게 파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7,000원 부근이죠 사실 7,000원 부근 아래로 하락하지 않고 여기 부분만 지지해서 어 이 삼각수렴이 끝날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만약에 지지를 해주고 간다면은 충분히 어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기관계나 이제 음 금융투자 쪽에서도 조금 더 매집을 좀 크게 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웨인하고 개인 물량들이 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주가가 요런 식으로 좀 어 하락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기매수세가 굉장히 세요 단하리 대기매수세가 어 굉장히 셉니다 떨어뜨렸다가 장대음봉으로 떨어뜨렸다가 바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 부분도 떨어뜨렸다가 다음날 바로 어 거의 15%까지 올려버리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 일단은 가격을 아래에서 다시 조정을 하면서 아래에서 하방에서 다시 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서 고가 놀이 하면서 이대로 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어 좀 어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흐름으로 가게 하겠다 약간 요런 의지가 좀 비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다날핀테크 이제 페이코인 음 지속적인 좀 코인이 지금 이슈에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잖아요 뭐 내가 천원 들어가면 2천원 되어 있고 뭐 100만원 들어갔으면 200만원 되어있고 복사 붙여넣기라는 좀 어 별명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 보다는 코인 시장이 더 핫하죠 어쨌든 어 다날핀테크 페이코인 nft 마켓 결제 진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어이 그 이마트 4,500여 군데랑 cgb 200여 군대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어 다날핀테크는 일단은 비트코인 결제 연동과 전세계 유니온 페이 가맹점 결제 지원 서비스를 개시해 이어 이번에 nft 분야로 결제 영향을 확장하기 위해 위메이드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와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다날 핀테크 대표는 화폐 디지털화에 이어 최근 미술품 수집품 개인 아이템 등을 토큰한 nft들이 전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 이번 협업은 향후 nft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통해서 블록체인 게임 및 미술 등의 분야의 결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다날핀테크는 현재 130만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도미노페달, CU, 매드포가, 레익, cgb, 골프존파크 등 국내 7만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제휴점에서 가상페인인 페이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날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드리겠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어제 이제 확인은 못해봤는데 다날의 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뭐 사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주셔도 상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답답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9천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도 답답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언제 저까지 올라가냐 뭐 이런 이제 답답함도 있으실텐데 그런 거 있으실 때 뭐 서슴치 마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지식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할게 일단 어제 방송 드렸는데 답 댓글은 안 달렸네요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어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뭐 이때부터 어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어 이런 식으로 어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구요 어 저는 이제 7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음 요거 증시 어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 해드리구요 어 다우지스 뭐 나스닥 이런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식으로 어 이렇게 어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서 벤처투자 그리고 어 지노믹트리 그리고 어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1봉차트로 이런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구요 어 추천매수가 뭐 10.9%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 가지고 좀 어느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어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어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식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어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